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예시양의 목표입니다. 2024 갑진년 일간별 은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갑진년 총훈에 대해 총 5가지 카테고리로 큰 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앞서 갑진간지의 속성, 특징을 살펴본 후 총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진간지의 속성, 특징을 살펴보면 현관감목은 위로 세우고 뻗는 에너지운동성을 하고요. 시작과 자라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음량과 오행으로 작용 발현되는 것인데요. 목화, 토금수, 오행은 각각의 에너지운동성으로 순환 반복합니다. 갑을 먹은 봄의 운동을, 영정하는 여름, 무기터는 균형, 정신금은 가을, 임기의 수는 겨울의 운동을 합니다. 또한 목화, 토금수, 오행은 음량의 에너지운동성이 있는데요. 목화는 양의 에너지운동성을 하고, 금수는 음의 운동성을 합니다. 양의 속성인 목화는 생장, 확산, 발산하는 에너지운동성을 하고요. 음의 속성인 금수는 하강, 수축, 저장하는 에너지운동성을 합니다. 여기서 신금 시종자는 금의 에너지운동성에서 생산된 열매결실인데, 영신금 중에 이 신금이 시종자에 해당된 성분입니다. 그런 다음 이 신금의 시종자가 수의 운동성에서 저장되고, 그런 다음 다시 계절의 순환 법칙에 따라서 갑을 먹 봄의 에너지운동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럼 갑목의 에너지운동성을 살펴보면, 딱딱한 수종자의 껍질을 뚫고 나오는 이 모습이 갑목의 모습이고요. 또 땅 속에서 땅 위로 끌어오리는 이 모습도 갑목의 에너지운동성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 이 모습 또한 갑목의 모습이고요. 뚫고 나온 새싹의 모습은 을목의 에너지운동성의 모습입니다. 다음 진토, 진토는 지지글자인데, 지지도 현관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 반복하는 에너지운동성을 하는데요. 임묘지는 봄의 운동을, 사움이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의 운동을 합니다. 인월은 초봄, 묘월은 완연한 봄, 진월은 퇴기하는 봄입니다. 여기서 진토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임묘, 봄의 운동을 마무리하고, 사움이 여름의 운동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 사회운동을 하려면 안대운동인 수회운동이 정지되어야 하는데요. 수회운동을 정지시키는 것이 두 번째 진토의 역할입니다. 진토의 에너지운동성은 신자진, 수회운동을 하는데, 진토는 수회운동을 정지시키고 창고에 가둬두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진술, 충미 글자는 진토처럼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총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갑진년 총원, 첫 번째로, 시작과 변화, 변동이 많이 발현되는 의미인데요. 시작이라 함은 보통 일사업을 의미하고요. 변화, 변동이라 함은 변동소를 의미하는데 이직이사를 의미합니다. 그 이유를 갑진간지의 특징으로 살펴보면, 청강감목은 위로 뻗고 세우는 에너지운동성을 타고요. 두 번째, 신금시종자를 뚫고 나르는 모습으로 땅속으로는 뿌리를 내리는 모습이고, 땅 위로는 새싹이 뚫고 나르는 모습이 갑목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갑목은 10천간의 시작 글자이며, 여기서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육식갑자에서 육순 모두 처음 시작하는 글자가 갑목의 글자입니다. 예를 들어, 갑진순을 살펴보면, 갑진에서 개축으로 마무리되는 순으로 갑목이 일선에서 시작되는 글자입니다. 따라서 갑목 글자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갑목 글자는 시작과 출발의 의미가 있고,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지지진토는 첫 번째, 하루의 시간 중 오전 7시 30분에서 9시 30분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분주하게 이동하는 시간대이며, 변동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사, 이지이동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진토는 계절적으로 봄의 운동을 마무리하고, 여름의 시작 운동을 여는 글자이고요. 진토는 신저진 삼합 수국의 운동을 하는 도로 수의 운동을 마무리하려는 글자입니다. 세 번째, 진토는 동물로 용인데, 용은 변화무쌍하게 조화를 부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외의 갑진간제 속성,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첫 번째로 갑진연을 시작과 변화 변동이 많이 발현될 수 있는 본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을 시작했을 경우 1차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운인데요. 그래서 일은 사업, 협업,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를 갑진간제의 속성, 특징으로 또 살펴보자면, 첫 번째, 이민년과 개맨년은 봄의 운동으로 모종을 심고, 씨앗을 뿌리고, 키우고 자라게 하는 운동을 보낸 것이고, 갑진연은 봄의 운동을 마무리, 즉, 키우고 자라나게 하는 운동을 마무리하고, 꽃을 피우고 확산, 발산하는 여름의 운동을 여는 간제입니다. 이것을 태원의 간제의 흐름과 변화를 살펴보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찐년이 2024년이고, 그전이 개맨년이 23년, 이민년이 22년입니다. 인년하고 면연은 봄의 운동으로, 봄의 운동을 진토해서 마무리하고, 사업이 화해의 운동을 이어주는 것이 진토의 글자라는 것, 태원의 간제의 흐름과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감목의 기운이 진토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모습으로, 충금의 시종자가 가을에 열매의 결실을 맺기 위한 준비가 된 상태이고, 세 번째, 성강감목이 지지진토에 통근한 간지로, 우리가 튼튼해 쉽게 꺾이지 않는 주체성과 근기, 끈기가 강한 간지입니다. 네 번째, 진토지장간에는 을계무가 있는데, 그 중 을목은 양인겉체의 성분으로 승부욕에 강하게 작용하는 성분을 내포하고 있고요. 네 번째, 진토는 용으로, 용은 하늘로 숭천하려는 이상과 포부가 큰 동물로, 지간에서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형정입니다. 왜, 갑진간지의 속성과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갑진연 두 번째로 1차적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투기, 투자, 도박, 로또 등 재직적 성취를 행제성으로 취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될 수 있는 의미인데요. 이유를 또한 갑진간지의 속성과 특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갑진연간지를 5행의 생극자으로 볼 때, 목국토로, 갑목의 입장에서 진토가 편제재성에 해당되는데요. 편제의 속성은 사업재물, 유동재물, 큰돈, 뭉칫돈, 위럭천금 등 재물적 특징이 행제성이 강한 간지의 성분이고, 두 번째, 진토는 동물로 용인데, 용은 변화무쌍하게 조화를 부리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진토는 시비성신으로 진간성인데, 이 진간성은 언변이 뛰어나고 수환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관과 관계 그리고 사기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진토지장관에는 일괴무가 있는데, 그 중 을목은 양인겁지의 성분으로 양인겁지에는 또한 투쟁심, 경쟁심, 탈제, 불법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갑진연간지의 특징상, 세 번째로 재물로 인한 시비교차가 많이 발현될 수 있는 의미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교통사고, 비명행사, 법적소송, 사건사고가 많이 발현될 수 있는 의미인데요. 이유를 또한 갑진간지의 특징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갑진간지는 백호살로, 백호살의 원뜻은 호랑이에게 물려가 피를 본다라는 뜻인데, 이 피를 본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피를 본다고 하여 혈광사라고 하는데, 비명행사, 통사고, 수술, 사건사고, 손혈, 사혈 등이 많이 발현될 수 있는 살이고요. 두 번째, 진토는 육도 중에 아수라도에 해당되는데, 사람과 일적인 면에서 다투거나 싸우는 형국으로 아수라판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현될 수 있으며, 진토는 수혜고장지로 수혜운동성을 준다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수고라고 하는데, 진술충미는 각각의 고장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진토는 수고, 술토는 사고, 축토는 금고, 빅토는 못고에 해당됩니다. 진술충미 글자는 성충해 작용으로 인해 입구 현상이 발현되는데, 이때 해당 육친과 육신이 풀리하게 발현됩니다. 특히 해당 육친의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거나, 심하면 이별, 사별로 발현될 수 있는 원으로, 육친의 예안이나 비해가 있을 수 있는 원입니다. 위에 갑진간지의 속성과 특징을 살펴봤을 때, 갑진년 네 번째로 통사고, 비명행사, 사건사고가 많이 발현될 수 있는 원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국내적으로는 정치사회적 집회시위가 자주 발생하여 불안정한 전국이 될 공산이 크고,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영향력이 특살 가능성이 높아져 국제 질서도 혼란한 상황으로 발현될 공산이 큰 원이라 하겠습니다. 이유를 갑진간지의 순환성, 추기성으로 살펴보면, 첫번째, 1904년 갑진년 정세는 러일전쟁이 발생, 일본과 한일 우정서가 체결된 갑진년입니다. 두번째, 1964년 갑진년 정세는 박정희 정권 대일 외교 반대, 투쟁 시위로 계엄령이 발령된 갑진년이고요. 위의 과거 60년 전, 120년 전 정세를 살펴봤을 때, 2024 갑진년은 국내적인 정세는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공산이 큰 운이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 갑진년 총운을 큰 틀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2024 갑진년 일간별 신녀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